왜 점도전을 따르지? 스승님의 세상을 믿으니까. 어떤 세상? 이 세상? 이런 세상? 뭔가 아는 모양인데. 정전재, 개민수정. 당신은 반대하시오. 난 세상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. 정전재, 때든지 말든지 안되겠지만. 내 관심은 오로지 세상을 가질 사람. 그 사람들 간의 관계. 그럼 난 어디에 위치해야 하나.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. 관상을 보아하니 너도 그럴걸. 넌 날 닮았어. 아 죽겠네 진짜. 다들 왜 이러지? 당신이. 나를. 관상이 닮았다고. 아. 둘 다 귀여운 상이지. 저게 실례지만 마지막으로 거울 본 것이 언제요? 당신 관상 볼 줄 모르지? 아 물론 네가 나보다 좀 더 잘생기긴 해. 하지만 관상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. 홍인방. 그 자도 그랬었지. 유생 시절 내내. 넌 나와 닮았다. 내 손을 잡아라. 어쩌고 하다가. 아 뭐 마지막은 당신도 잘 알걸. 홍인방. 둘은 정말 안 닮았어. 극과 극이라고. 하나 더 죽었어. 어. 일로 위미